쫄려? 아니 왜 다들 쫄린다고만 얘기하고 주변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너네 물건 들고 있는 거 맞지? 물건 들고 있어? 예스라고 막 뿌리칠 정도로? 아니 근데 왜? 왜? 왜 없는 거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도 미세라 클린업 디테일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오늘은 좀 재미난 컨텐츠와 함께 숙제를 해볼 예정이에요 와 진짜 오래간만에 광고를 하나 받았는데 제가 광고를 잘 안 받는 이유를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우리 장작분들한테 추천을 해도 되는 건가 괜찮은 거 같아 하면은 광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괜찮은 거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 광고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오늘 할 게임은 사무실 맵으로 진행을 할 건데 방 설정을 보시면은 고스트모드라는 게 있어요 고스트모드 얼벗원으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보이는데 저만 보이는 거예요 방작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바로 숨바꼭질 우리 장작분들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선착순으로 일곱 명까지만 합시다 일곱 명 자 우리 장작 한 분이 들어오셨죠 장작 한 분이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여요 앞에 분명히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닉네임만 보이고 안 보입니다 닉네임 표시를 끄면 완전히 안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장작분들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보입니다 나는 나를 어차피 못 보지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장작분들이 마치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숨바꼭질 모드처럼 물건을 하나 집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딱 두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물건을 집겠지 어? 이건가? 하고 딱 집었는데 안 까져가져 그럼 누가 들고 있는 거야 이름 찾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조용히 고개를 쳐박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우리 장작분들은 물건을 하나씩 들고 무엇이든 좋습니다 무엇이든 좋으니까 들고 조용히 숨어 계세요 10초 10초 셀게요 10초 내로 숨어야 돼 저기 오른쪽 위에 지금 시계를 표시해 놨는데 제가 대충 한 20분 정도로 시간 제약을 두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0 5 땡 찾는다 만약에 이게 나랑 신체가 부딪쳐도 내가 알 수 있거든? 안 보이지만 부딪힐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잘 숨어야 돼요 내가 안 부딪히게 잘 숨어야 여기 있는 거 아니지? 이건 아닐 테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잘 숨었죠? 자 시간도 시작 자 그리고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여러분 누가 봐도 수상한 어? 아니야 이거 물건 아니야? 왜 저런 구석에 저런 맥주병이 놓여 있었던 거지? 굉장히 수상한데 어? 어? 아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어? 이건가 아니네 어 뭐야 이 농락당하는 기분 야 주변에서 자꾸 소리가 들리는데 얜가? 아 얘 일리는 없을 테고 아니 이렇게 찾기가 힘들다고? 아니 일곱 명이나 있는 거 맞잖아 어? 야 자 이번에 할 광고는 테라박스라는 멀티 드라이브 일종의 구글 드라이브 다들 아시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여기에서 어떤 점이 좋아가지고 광고를 받았냐면 아 이것도 아니네 다 밑으로 내려갔나? 구글은 계정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200기가 정도밖에 제공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무료로 테라박스는 1테라 무려 1테라를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제공을 해줘요 이제 거기에다가 뭘 보관할 수 있냐면 그냥 모든 파일을 인터넷으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작업을 할 때도 이런 드라이브에다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이제 그거를 편집자님들이 다운을 받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편집자님들이 편집을 하고 이제 업로드를 하면은 구글에서는 기본적으로 100에서 200 정도밖에 제공을 안 해주니까 이게 몇 번 업로드를 하다보면 벌써 용량이 바로 가득 차버린단 말이야 돈을 주고 용량을 구입을 해야 돼요 근데 테라박스에서는 이게 1테라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니까 굉장히 여유있게 파일 공유라던가 업로드 파일 보관 이런 것들이 가능한거죠 쫄려? 아니 왜 다들 쫄린다고만 얘기하고 주변에 보이는게 없는거야 너네 물건 들고 있는거 맞지? 물건 들고 있어? 예스라고 뿌리칠 정도로? 아니 근데 왜? 왜? 왜 없는거야? 어? 벌레로 이렇게 때리면서 다녀보다 비세라에서는 안 끼키가 없어가지고 이런 고스트 모드가 아니면은 숨바꼭질이 안되거든요 너무, 너무 대놓고 있으니까 와 근데 진짜 하나도 안보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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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얘 찾았어! 어? 하카넷이구나 어? 하카넷이 찾았다! 하하하하하하 아니 시작한지 5분이나 지났는데 이제 한 명을 찾았다고? 내가 너무 구석만 찾고 있는 걸지도 몰라 혹시 이런 곳에 떡하니 막 중앙에서 이러고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놓고 그럴리가 없잖아 애들이 그렇게 간이 클 리가 없어 우리 장작들이 그렇게 간이 클 리가 없다고! 화장창 아 닉네임을 표시하면 근처에 있는 사람도 같이 들킬 수 있으니까 채팅으로 쓰는게 좋을 것 같다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발각되신 분은 채팅을 치시면 되겠네요 어? 찾았어! 이거 들고 있던 사람 누구야? 아 슬라인드 샤 와 이 위쪽에 있었어요? 이렇게? 오, 어디? 오, 어딨어? 어딨어? 어? 여기 있다! 와! 이 책상 위에 있었어! 대박이야! 진짜! 하하하하 아이 그럼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서도 소리가 들렸거든? 이 주변을 청소하면은 발견이 되지 않을까? 키보드! 나무! 아니 나무래 유리파편 유리파편 2 3 컵! 컵! 아니고 컵투! 노 뭐야 이거 왜 뭐 뭐야 얘 누구요 내가 의도치 않게 찾았나? 아아 이거였어? 아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서있었고 근데 나 발견 안했는데 왜 나 쳤어 그냥 가만히 있지 어떻게 어떻게 잡혀 있었던거야? 아니 내가 설마설마 저 이 창틀에 끼어있는 유리일 줄은 모르고 안 건드렸거든? 아 오늘 자수했네요 오오 3명 찾았어 아 벌써 10분 지났어? 시간이 너무 짧은데 누구야 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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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아 딱 걸렸죠? 하하하 내가 딱 들었는데 뭔가 질질 끌리죠? 아 스타일링씨 아 찾았구요 하하하하 아 이거 너무 대놓고 있었다 너무 혼자 있었다 어 아 잘 찾았습니다 스타일링씨 처음 장소로 돌아가주시구요 어? 아니 이렇게 바로 또 찾는다고 이거 누구야 이거 아 아디오스씨군요 어 아디오스씨가 여기서 조용히 이 상자를 들고 있었네요 딱 이렇게 이렇게 놓고 가만히 있었는데 걸렸지롱 이제 누구 남았어 새 새우비? 새우비야? 새우비랑 룸메시 우리만 찾으면 됩 자 어디가 하하하하 이게 일단 연습 게임이니까 어 룰이 좀 허술할 수 있는데 내가 두번째 판에서는 룰을 추가해야 될 것 같애 뭐냐면 이런 의자를 들고 있었어 내가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인지를 못했어 그럼 뺏기면은 조용히 그냥 넘어가서 5초 내로 다른 물건을 집으시는게 좋을 것 같애요 안그러면은 내가 진짜 여기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집으면은 다 들키는 거잖아 5초 내로 그 주변에 있는 아이템을 집으면 아 여기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귀를 기울였는데 지하실에서 그 소각로 불타는 소리가 들리네 아 이 초반 언제 다 하나씩 뜨니 아냐 근데 여기 주변엔 없는 것 같아 여기 있는 거 아냐? 여기 우 룰루루루루 어 이건가? 아니야 이건가? 이 시체는 아까 봤던 거잖아 멍청아 아 저번에 청소했을 때 이거 아 읽는 거 너무 웃겼어 저게 원래 F**k you man이거든요 F**k you man 이거 뭔지 몰라가지고 뿌웜! 아하하하 아유 마장창! 보통 이런 위에 있지 않을까? 마장창! 어딨어! 나와! 이 책상 위에 있는 거 알..어? 어? 이 책상 위에 있는 거 알고 있어! 라고 했는데 진짜 있을 줄이야 수, 서, 세우비 세우비라고 읽는 거 맞아 근데? 서비야? 어쨌든 간 걸렸어 수비? 세우비? 스베? 하하하하 스바라시! 빨리 가! 어쨌든 우리 테라박스 다시 한 번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는데 진짜 괜찮더라구요 모바일도 연동이 되고 뭐 사진 같은 걸 찍었다? 그러면 연동을 해놨을 때 자동으로 업로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도 물론이고 안 그래도 게임 까느라 저장공간 부족했는데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치 이제 뭐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야동이라던가 뭐요? 그런 것들로 용량이 낭비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테라박스에다가 업로드를 해놓고 비운 다음에 게임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겠죠? 미안해 너무 내 기준으로만 생각했나봐 예전에 야동 지웠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다고? 야 언제적 얘기냐 벌써 다시 깨달음을 얻고 다시 다 모았지 아 1GB 아닙니다 아 1GB면 하나밖에 도화질 하나밖에 못하잖아요 1GB가 아니라 1TB 1GB짜리 1000개 무려 1TB를 무료로 제공해준다고요 앱 이름은 테라박스입니다 모바일로도 다운받을 수 있고 당연히 PC버전으로 인터넷으로도 들어가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야 30초 달았어 어떡해 아 미치겠네 여기 사람 있는거 아니에요? 4초 4초 3초 2초 1초 20분 지났어 아 자 이제 닉네임을 가만히 있어봐 거기 숨어있어봐 내가 닉네임을 켜고 찾아볼게 아 여기 아니었네 아니 룸메시가 이거였어요? 오하 오마이갓 아 여기 종이에 딱 시선 끌려가지고 이걸 이걸 못봤네 와아 아 물론 연습게임이여이기는 했지만 우리가 밸런스가 정말 잘 맞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룸메시에게 문화상폭권 5천원 선물해드리도록 할게요 돈주세요 아 하필 들고있어도 이 표지판을 들고있냐 자 이번에는 이번에 숨바꼭질을 할 맵은 배양연구소 에일리언 알을 배양하는 곳이죠 여기에도 진짜 레이저 파티 오지게 했었는데 오늘은 숨바꼭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10초 셀게요 2층으로 올라가셔도 되고 마음대로 숨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맵이 워낙 넓고 오브젝트가 따로따로 떨어져있기때문에 조금 시간을 많이 가져볼게요 한 30분? 30분 10 9 10 10 10 10 땡 코앞에 있는거 아니야? 의외로? 맵이 너무 광활한데? 너무 막막한데?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지? 얘들아 아니 들었던 거 또 들어 어? 누구야 나와 아 너무 대놓고 있었어 퍼플씨 저기 시작 지점 구석에 짱 박혀있으세요 귀엽구만 아 벌써 한 명 찾아버렸고 30분 너무 내가 시간을 길게 준 거 아닌가 몰라 느낌이 왔어 이 가방이야 윙 아니야? 시체다 윙 아니야 두개골? 그럴리가 이 영상도 다 녹화한 다음에 테라 박스에 올릴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막 좀 색감이 다양하고 화면이 휙휙 돌아가는 거는 파일 용량이 굉장히 금방금방 커지거든요 편집을 하다보면은 이렇게 녹화를 할 때 파일의 크기가 진짜 감당이 안 돼 너무 커가지고 헉! 야 여기 쓰레기가 많은데 이중에 하나 어어! 그치 내가 이걸 줄 알았어 찾았다 누구야 누구야 모니니씨에요? 어어 자 모니니 저기 출발 지점으로 가서 조용히 놀고 있어 용량이 엄청 크단 말이야 그런 때 필요한 게 뭐다? 테라 박스 우리가 좋아하는 동영상 천 개 넣을 수 있는 테라 박스 심지어 거기에다가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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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너 누구야? 아 미워하나 아하하하 찾아버리고 말았구 어서 돌아가라고 심지어 테라 박스에다가 영상을 업로드하면 그걸 또 미리보기를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클라우드 이런 곳에다가 업로드를 해놓으면 다운받을 때까지는 그 내용물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테라 박스에서는 업로드를 하는 즉시 바로 그거를 인터넷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 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딱 봐도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2층으로 올라갔구만 어어 기다려라 2층에 있는 애들 아하하하하 으으 야 전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장작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어 이런 것들은 정말 장작분들한테 소개를 해줘도 좋겠다 하는 물품들만 광고를 하는데 솔직히 광고 제한 들어오는 것 중에서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것들이 광고가 잘 안 들어오죠 왜냐면은 정말 퀄리티가 좋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사용할 것 같다 하는 것들은 광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광고를 잘 안 찍어요 아유 뭐지? 얘들 왜 이렇게 다 잘 숨어 뭐야 여기 벽에 붙어있는 거야? 아니 들고 있는 건 줄 알았어 하하하하 아 나 지금 두 명밖에 안 찾았죠 아니 여덟 명이 있는데 이상하다? 어? 혹시 여기 붙어있는 걸 이렇게 다시 떼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 아니겠지? 설마 아 나 세 명 찾았어요? 언제 언제 그렇게 많이 찾았노 다섯 명 어? 헐 와 구석에서 조용히 팔 들고 있었어 대박 스타일링씨군요 아 아 아 나 칭찬해 아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 찾아버리고 말았구만 스타일링씨 처음 지점으로 조용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와 아 근데 진짜 더럽다 이런 거 막 화면 이렇게 이렇게 휘두르면은 진짜 녹화할 때 용량 엄청 먹거든 아 이번 영상도 용량 엄청 많이 나가겠네 이런 거 편집자들한테 전담 어떻게 하냐 둘째 필요한 게 뭐? 아 테라박스 아 2층에는 없나봐요 다 본 거 같죠? 어 야 벌써 10분제 났어? 아 진짜 시간이 빨리 간다 어딘 어? 이건가 아니네 이건가 아니네 이 이 이 자 이쪽 이쪽을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이게 지금 보니까 시간 20분으로 하는 게 밸런스가 제일 맞는 거 같아요 맵이 아무리 넓어도 그러니까 맵을 진짜 엄청 넓지 않게 해서 맵을 둘러보는데 20분 이상이 소요가 될 수는 없으니까 20분으로 합시다 이거 내가 30분으로 시간 제한을 했었는데 뭐야 이거 이걸 이렇게 막 공중에 들고 있지는 않았겠지? 그치 이게 뭐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 어어 되켜버렸군 흐하하하 아 이거 모르고 모르고 지나칠 뻔했는데 와 다행이다 아디오스 씨 네 찾았군요 처음 지점으로 돌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발견을 못한 사람이 덕덕 씨랑 슬랭드 그리고 불천 지금 5명 찾았고 오 여기서 폴더 가이드스트 형상이 막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소름이야 흐흐 뭐야 나 지금 지금 몇 명 남았지? 몇 명이나 남았어? 야 못찾겠는데? 어? 찾았다 찾았어 흐하하하 흐하하하 지금 일단 꼼꼼히 다 살펴놨거든 아 잘 모르겠네 2층이 있나? 아 난 정말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하면 너는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하 이 2층은 없나봐 내 내려갈래 아 아 유 5초 4초 3초 2초 1초 아 지났어 20분 자 닉네임을 확인해서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슬랭드 여긴 여기 없지 슬랭 뭐야 불천시 여기있네 뭐 짚고 있었어 이거야? 왜 집어지지도 않아 이거 왜 안집어지냐 이걸 들고 있었어? 와 미쳤네 내가 이걸 발견을 못했었단 말이야? 아 저걸 왜 안집었을까 슬랭드씨는 발견을 했구나 슬랭드씨 말고 덕덕씨 하하 하하 하하하하하 아 내가 막 이것저것 집어넣지느라 저걸 세세하게 못집어 아하 아 나 여기 진짜 사람 없는 줄 알았어 슬랭드씨도 내가 못찾았어? 잠깐만 슬랭드씨 찾아야 돼 슬랭드씨 어딨어 그럼? 2층에 있어? 그렇죠 어어? 쟤 뭐야? 이거야? 아니 또 어? 왜 몰랐지? 어 여기 안쪽에 있었는데 플레임님이 상자를 던져가지고 날라가서 아 그랬구나 이게 상자를 막 미친듯이 던져내면 안돼 이제 알았어 내가 공략하는 방법을 알았어 자 어어 이렇게 간단하게 즐겨본 숨바꼭지 미세라 클린업 디테일이었습니다 어 일단 오늘 처음 숨바꼭지 컨텐츠를 찍어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추가적인 룰 같은 거를 세우면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많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제작에 지원을 해주신 우리 테라박스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래요 어 테라박스 다운로드 링크는 제가 아래 고정 댓글로 써놓을 테니까 잊지 말고 이용 부탁드립니다 미세라 클린업 디테일 테라박스였습니다 이게 맞아? 수고하셨습니다 노크와 종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